자 하나씩 한번 풀어볼건데 잘 들으세요 어 뭐 괜찮아요 뭐 1번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는 너네 이제 이게 마이너한 단어인데 좀 잘 챙길 거는 자 기억을 좀 이제 복습하면서 좀 가져오세요 제가 그 뉴런 수업할 때 지수로그 함수랑 드릴 쪽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는 얘는 기하 분석도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한데 결국에는 좌표에요 좌표 계산을 누가 잘 할 것인가 이게 있다는 관건이야 그쵸 지수로그 함수를 일단은 좌표를 써서 걔를 거꾸로 뭐 하셔야 될까 함수에 대입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자 좌표를 계산하시고 자에는 함수에다 거꾸로 대입을 한다가 매우 매우 중요한 자에는 거니까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 굉장히 중요하지 그치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어 뭐 기아 분석 이제 기아로만 문제를 풀려고 드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대도야 당연히 이제 뭐 평면도형이니까 기아는 생각을 하시되 자 결국에는 얘는 좌표를 집어넣고 계산한다 자 그거 좀 잘 생각하시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1보다 큰 두 상수 ab니까 당연히 증가하시겠죠 자 그러나서 a가 1,0을 지나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이 ax과 만나는 점이니까 어 이러면 되지 않을까 얘는 1,0이야 얘는 0,1이고 얘가 y는 ax이니까 b라는 점은 1,a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얘는 y는 log에 bx가 되니까 아 원래는 주로는 이제 지수 함수랑 루감수가 동시에 등장하면 역함수 관계를 생각을 하시나 지금은 밑이 아예 일단 다를 것 같아 그래서 그 관계를 일단 이제 배제 를 하시고 자 그럼 계산 위주로 가면 이렇게 일단 돼요 얘 알아냈고 얘 알아냈지 그치 자 그럼 괜찮아 자 그러고 나서 한 얘기 보니까 보세요 점 b를 지나고 자 그리고 직선 ac랑 평행한 직선인데 어 얘들아 ac 얘가 1,0,0,0이니까 여기가 몇 도일까 45도야 기우기 마이너스 야 그럼 이거 역시 그 요번 시험이 좀 주제가 비슷하게 겹치더라고 얘 보시면은 변에 무슨 직이 놓여 있을까 수직이죠 그럼 달문과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을 거란 생각을 하셔야 돼 근데 얘가 이제 45도니까 보세요 지금 이쪽도 당연히 45도가 되실 건데 얘랑 얘랑 무슨 행하대 평행하지 그럼 지금 얘도 45도가 되셔야 되고 얘가 맞아 몇 도가 될까 90도다 이렇게 일단 써지겠죠 자 여기 괜찮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한 얘기는 ac랑 ad가 수직이고 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얘는 6이라고 돼 있고 a랑 b의 곱을 구하자는 것은 저 함수를 알아내자는 소리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출발 좀 해볼게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 넓이가 자 6이라고 했는데 너네 사각형 넓이는 그냥 구하진 않죠 주로 삼각형 몇 개를 쪼갤까 두 개를 쪼갤까 너네 이렇게 쪼개면 좀 멋진 사람이야 이건 진짜 아니지 그치 이거는 난 반대세 당연히 뭐 갈땐 더 괜찮냐 이제 괜찮은 대각선이 될 거냐는 얘가 이렇게 일단 그어주면 이미 y축과 무슨 행한 상태일까 평행하지 아 그래서 얘를 밑변으로 잡고 자 이렇게 높이 이렇게 높이를 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얘처럼 축에 평행하게 수선이 그어졌다는 것은 왼쪽에 붙어있는 삼각형의 높이는요 얘는 좌표를 쓰시면 되요 무슨 좌표일까 x좌표야 그 다음에 얘도 무슨 좌표를 알면 끝낼까 x좌표지 아 그러면서 내가 이제 왼쪽 걸 잠깐 쓸게요 2분의 공통이고 그러나서 얘가 지금 a죠 그쵸 그럼 일단 a야 그 다음에 두 개를 더 하시면 되는데 자 아마 뭐 이렇게 잘 했겠지 얘는 1이지 그럼 뭐 별 문제 없어요 자 그리고 얘를 더 하고 싶은데 아 이제 아는 게 없으니까 미지수를 도입하는 거야 미술 도입을 할 건데 자 하나 보세요 여기에서 위의 점 이지 그냥 안 둘 거야 수안의 발을 탁 떨구는 순간 직각이등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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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난리가 났어요 그치 그럼 이게 낫지 않나 얘를 모르니까 k라고 두면 얘도 k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k 플러스 1, 뭐가 되실까 k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하하하 굉장히 큰 손인데 자 그러면은 얘는 높이 얘가 지금 뭐가 될까요 k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k다 이렇게 되고 얘가 6이니깐 a랑 k 사이의 관계 시간을 끝나요 자 근데 잘 봐봐 여기서 사실 이제 이런 오늘 왜 이렇게 떨궈 오늘 이제 이런 안목이 되게 중요하거든 얘를 뭐 굳이 결론이 이러니까 얘기를 해주면은 사실 이 도형 상태에서 가장 시선 방탄 포인트는 얘야 왜 그러냐면 얘가 얘부터 높이를 구할 때 얘랑 얘를 더하지 그냥 이거에 자는 x 좌표가 높이가 돼요 왜 출발이 뭐였으니까 0 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아 근데 뭐 그거 해보면 되는 거지 뭐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선생님 저는 관계식을 구하고 싶어 근데 이제 약간 좀 기교를 좀 부리면 이럴 수도 있거든 너는 이 직선 있죠 기후기가 얼마나 직선일까 마이너스 3 잘 들어봐 기후기가 마이너스 3 직선은 x 좌표랑 y 좌표의 합이 항상 뭐 할까요 일정하지 그걸로 관계식이 뽑혀요 얘는 1 플러스 2야 얘는 1 플러스 2의 k야 그럼 a가 몇 k일까 2k 니까 얘를 여기다 2k를 넣고 k를 구하거나 a를 구하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렇지 않나 k의 1 플러스 k가 6인데 이것도 이참원씩 풀면 또 멋진 친구 됐지 얼마야 2가 되고 얘가 3이니까 k가 2에요 그럼 너희 k가 2라는 것은 k가 2라는 것은 얘는 a가 얼마가 될까 4가 되겠지 아 그래서 지금 이 점을 알 수 있고 k값도 구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 얘가 지금 3, 얼마야 2가 되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무슨 값이 구해질까 b값이 구해지고 좌표를 거꾸로 대입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쌤 그럼 만약에 얘가 좌표합이 일정하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풀까요 그럴 수 있잖아 모르면은 이 삼각형 있죠 이게 또다시 직각 몇 등변이니까 2등변이다 요거를 활용하시는 게 맞겠지 뭐든 될 거야 괜찮아 자 계속 잘하시고 자 답은 b가 이제 구해지면 루트 3이라서 정답이 4루트 3이 되겠죠 어렵지 않고 그럼 시험들 이것까지 시간 쓰면 되겠어 안되겠어 안되지 아니 봐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어쩌고 기우개 마이너스는 직선이잖아 옮겨봐 x 플러스 y가 네모야 이거 문과도 알아요 알아야 될 것 같지 그 다음에 얘 봐봐 1 0 0 1 합의 개수는 뭐로 일정하겠어 1로 일정하지 그래서 자연계에 나오는 게 이거잖아 그래서 합의 일정하니까 개수의 합의 좌표합의 1인 지점이 얘는 무슨 선상이 있다는 걸까 그래 거기서 나온 거잖아 뭐야 아무튼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2번 자 2번 제가 그림은 따로 그리지 않을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자 이게 17번이었죠 근데 너는 이제 그 수능 에서도 뭐 15번 16번 17번 4점짜리 초반부에서 약간 복병 중에 하나가 정말 생으로 적분한 문제를 꼭 내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 좀 잘 봐 적분에서 내가 생각에 가장 중요한 적분은 그냥 적분이야 그냥 적분 이거든 자 보세요 그냥 적분은 그냥 순수한 고민이지 어떤 함수를 내가 미분해야지만이 쟤를 얻어낼 수 있을까 그쵸 자 개일할 때는 생각하는 거고 얘랑 비슷한 범주에 있는 것이 치환적분이야 자 치환적분 근데 너는 이제 이렇지 않나 치환적분을 한다는 그 행동 자체는 사실은 치환을 굳이 안 해도 다닌 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그냥 적분의 범주로 들어가 그치 자 그리고 별도로 존재하는 적분법 중에 하나가 무슨 적분이 있을까 부분 적분이 있고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얘기 많이 했었 잖아 부분 적분 계산할 때 부분 적분 계산 당시에 인테그라 이렇게 있고 f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앞에 뭐가 생략된 것 좀 생각할 수 있을까 1이 생략된 거를 좀 잘 생각하셔서 일단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까지 일단은 기억하는 게 맞죠 자 거기다 대는 거고 이상한 사람이 많지 그럼 봐봐 깜짝이야 저 이상한 소리인데 나는 말하다 까먹어요 그치 자 무제 구하는 거 볼게 둘러싸인 지금 도약은 민면에 입체 도약이 정사 균형 부피를 구하지 얘가 뭐 식 쓰는 건 이제 나형형 아니니까 1부터 2까지 자 그리고 사실은 뺀 거에 차니까 사실은 이거 역시 그냥 어떤 순서 써도 상관없어 근데 그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자 x분의 3 빼기 자 루트에 자는 lnx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일단 제곱이 되고 dx를 계산하자는 건데 자 보세요 얘를 전개를 하겠지 전개를 하면은 x제곱분의 9 딱 쓰시면서 아 얘는 적분이 그냥 돼요 마이너스 x분의 9니까 계산할 수 있고 자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얘는 lnx야 어 이거 역시 우리 거의 공식으로 알고 있는 거고 적분이 되나 사실은 더 특수한 거는 1부터 2까지 정적분은 이미 1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거야 한 칸이야 모르겠다고 하세요 자 1이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6의 루트의 lnx다 이렇게 일단 되는데 자 요 문제가 나는 이제 이게 일단 키라고 보거든 저거를 이제 적분을 할 수 있잖아 적분하는데 분명히 lnx를 뭘로 치안할까 그치 t로 치안해서 일단 막 가면은 루트를 또 적분해야 되니까 약간 불편하나 자 근본적으로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너희 치안적분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lnx를 미분해서 x분의 1u가 나왔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럼 얘는 몇 승이야 2분의 1승이나 똑같죠 그럼 이제 이거를 적분하면은 2분의 몇 승을 적분하면 되겠어 아 2분 몇 승을 미분하면 나올까 2분의 3승이지 그럼 맞춰 가세요 lnx의 2분의 3이라고 써놓고 그냥 숫자만 맞춰봐 미분해봐 2분의 3에 lnx의 2분의 1승의 x분의 1이니까 꼴이 그냥 맞춰야지 그럼 봐봐 얘 6으로 밸런스를 맞춰주려고 치면은 자 얘는 얼마로 곱하시면 될까요 4가 되죠 그래서 얘는 4 자 얘는 4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이게 일단 적분의 결과야 그냥 바로 써도 상관이 없겠지 그냥 조금 잘 하시면 나쁘지 않죠 괜찮고 답은 계산하면 4번입니다 자 3번 보자 요거는 참 괜찮은 문제 자 3번 같이 해볼게요 어 19번 이라고 나와있고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문제에서 함수에 fx가 있어요 자 fx 한번 써볼게 fx는 x의 2의 2x 자 그리고 빼기 4x 플러스 a의 2의 x 이다 이렇게 일단 돼있고 어 얘가 극대값을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가진대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극대값을 가진대요 자 그랬을 때 내가 구하는게 fx의 무슨 소를 구하자 극소를 구하자 야 그럼 뭐 극대고 극소가 있으니까 묻는거 아니겠어 그치 그럼 미분하기 전에 자 요걸 좀 잠깐 해볼게 만약에 함수를 생으로 좀 잠깐 본다고 치면은 자 이 생각도 괜찮아 이 x의 2x 중에서 더 힘이 센거는 사실 누구야 그래 앞에 있는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x가 무한대 끝자로 간다고 치면 얘는 쭉두무수가 얘만 일단 남으니까 이렇게 일단은 발산할 수 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그치 근데 잘 생각해봐 이렇게 증가하면서 발산하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가기 직전에 뭐가 있다는 소리일까 극소가 있어요 그래서 극소가 있는게 확인이 되는거야 그쵸 그리고 또 한가지 생각 극소가 두개겠니 하나니까 물어보는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극대를 밝혔어요 가다가 그로 봐 직전에 뭐가 있어야 돼 극대가 당연히 있을거고 여기는 x가 뭐라는 소리일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리고 극소가 또 있으면요 말이 안되잖아 하나밖에 없을거 아니야 그래서 자 마지막에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면 여전히 일단 얘만 영향을 받을거여서 0으로 빨려들어갈거니까 결국 무슨선처럼 나올까 그쵸 이렇게 점근선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얘는 요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아 이정도 정보를 알았다는 것은 더이상 함수에서 더이상 캐치할 수 있는거 없어요 그래서 무슨함수까지 가셔야 될까 도함수까지 일단 가셔야 되고 자 도함수를 이제 계산 한번 해보면은 자 이렇게 일단 돼 f'x는 2의 2의 x 더하기 2의 x의 2의 2의 x 빼기 4의 2의 x 빼기 4의 x 플러스 a의 2의 x 해가지고 자 일단 묶겠죠 일단 묶어보자 자 보세요 1 플러스 2의 x의 2의 2의 x 자 그리고 얘같은 경우는 자 내가 2의 x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a다 요렇게 일단 되시겠지 자 그리고 이제 한가지 확실한건 이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을때 자 얘는 부호변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무슨값을 가진다고 질러준거야 그지 그 값을 가지니까 부호변화 아예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f'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서 그냥 뭐가 나오시면 될까 0인데 얘가 이미 일단 정리가 잘 되어있고 자 얘가 뭐시면 될까요 0이면 되고 그걸로 뭐가 결정되겠어 a가 결정되겠죠 마이너스 2분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2 마이너스 a가 되고 얘가 0된다는 것은 a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2라서 아 함수가 결정된거니까 자 얘는 결국에 여기다가 지금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4x 얘는 마이너스 a가 얼마지 a가 마이너스 2 자 얘는 플러스 2다 요렇게 일단 되겠죠 자 그리고나서 마지막 구하는게 무슨 소야 극소지 그치 극소 구하는거니까 이제 얘만 구하시면 돼 그럼 이제 제일 좋은 선택은 뭐냐면은 2x 어디 어디 a가 아 마이너스 4x 어 크 프로네 자 봐봐 자 요렇게 일단 되고요 잠깐만 그럼 여기서 그 다음 과정은 뭐냐 이식을 무슨 분해하면 끝날까요 인수분해 묶어야죠 그치 묶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일단 2x으로 묶여지는거는 자명은 사실이야 1 플러스 2x 얘 봐봐 마이너스 묶어주면 1 플러스 몇 x일까 2x지 아 그러면은 2x에 1 플러스 2x로 공통적으로 묶일거고 얘는 2의 x승 그랬죠 그리고 얘는 빼기 얼마일까 2가 되지 얘는 항상 양수니깐 필요가 없어요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인데 얘가 자 얘는 뭐가 된 지점이니까 극소가 된 지점이고 자 극소가 된 지점은 2의 x승이 2가 되니까 자 x가 뭐가 될까요 l은 2다 요렇게 일단 잡히겠지 그럼 거꾸로 집어넣어 삼 수 있으니까 그냥 간만 구하면 되겠죠 괜찮고 자 답은 4번이죠 자 4번은 좀 요렇게 한번 봅시다 음 답을 봐봐 뭐 들어있어 그치 우진이는 어떻게 해볼까 예상을 하는 거야 당연히 무슨 적금 들어가겠어 ln은 자연 발생이 아니에요 초파리가 아니야 아 초파리 자연 발생 아니지 그렇다고 쳐 그럼 봐봐 그 예를 들어 ln이 나왔다는 이 말 자체는 결국에 이 함수를 적분할 때 ln적분을 쓸 건데 사실은 너무 뻔해요 그 f를 보니까 f 형태가 이제 2차식 분의 1차식이지 그쵸 잘 보세요 주로 너는 이제 시험량 가서 생각했거니 거야 ln적분의 결과를 확인하려고 치면은 분모를 미용해서 무슨 작금이 나오면 될까 분작금이 나왔고 결국에 그 식을 적분하지 않을까 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두 개 상수 a랑 b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함수 fx가 x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x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먼저 이제 자연계들이 이제 요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자마자 대칭성이 생각이 날 거야 무슨 함수일까 우함수지 그 일단 우함수야 우함수고 자 그리고 이제 구하는 거 잠깐 볼게요 어 g라는 함수가 있는데 gx라는 함수는 fx가 있고 fb-x가 있고 자 그리고 x가 a 보다 작은 거랑 x가 a 이상인 거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얘가 베이스는 똑같은 함수를 맞아 근데 실수 전제에서 뭐가 가능하시대 미분 가능하니까 자 옵션은 두 가지야 a 집어넣어서 싹 다 다 계산해도 괜찮아요 그치 그럼 함수값 같고 미분계수 같다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이렇잖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는 얘를 둘이 미분 가능하게 연결이 된다는 것은 저 a라는 연결 지점이 두 개가 뭐 하시면 될까요 그래 접한다는 거야 아 그래서 x는 a에서 자 접한다 이게 일단 결론이죠 자 그럼 접한다는 것을 만약에 그림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치면은 당연히 저 f란 함수의 그래프가 필요할 건데 자 보세요 얘를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누지 말고 자 이런 동치변형도 가능해요 얘는 어차피 무슨 숫가 양수지 이러면 돼 x제곱 플러스 1분의 x 해가지고 요 상태에서 얘는 절대값 그냥 씌우시면 되니까 x제곱 더하기 1분의 x라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 그냥 걔를 절대값 씌우면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안쪽에는 얘 있죠 얘는 무슨 함수야 기함수니까 원점대칭이고 자 뭐 미분을 하건 뭐 개형을 알건 간에 점근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림을 살짝 그려주면은 얘가 양수 음수 이렇게 일단 그려질 거야 이건 교과서에 대부분 다 쓰는 함수죠 자 이렇게 일단 가 그거에서 본 적이 없겠죠 자 이렇게 일단 되고 자 이렇게 넘어가겠지 그리고 이제 뭐 구해주면은 얘가 지금 1이고 얘가 일단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계산으로 일단 확인이 돼 자 그 다음에 접어봐 그럼 접어주면 이렇지 않나 싶어 얘가 이렇게 일단은 가서 자 이렇게 일단 왼쪽으로 똑같이 생긴 자 얘는 우함수가 등장할 거다 요게 일단 첫 번째야 요게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잘 들어봐 a보다 작을 때는 f야 그럼 이제 그냥 쓰면 돼 근데 문제는 얘거든요 얘 보세요 얘는 f의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b다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그럼 이 얘기거든 f의 마이너스 x를 구하시고 나서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뭐만큼 b만큼 얘는 평인으로 시킨 거야 근데 어차피 함수가 무슨 칠일까 대칭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지점을 a라고 잡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겠지만 당연히 두서가 없잖아 지금 그렇잖아 이렇게 일단 있다고 치고 얘를 연결시켜서 대칭식을 연결을 잘 시키려고 치면은 얘도 이제 뭐 어마어마한 불편함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으면 뭐가 되겠어 연속은 맞으려면 뭐는 안될까 미분이 안되겠죠 아 그게 첨점이니까 안되는 거야 그러면은 설계가 잘못된 것이 얘를 쓰면 안되고 어디를 썼어야 됐을까 얘 또는 얜데 아 사실 이 초이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미분이 0인 지점이 얘 아니면 얘 밖에 없잖아 만약에 이걸 a로 두면은 문제가 틀려요 아 너네가 틀린 거야 왜 틀리냐 a 왼쪽에서 뭐가 이미 안되고 있을까 미분이 안되니까 이 초이스 중요한데 어 이건 시각적으로 애들이 확인을 안한 이유는 얘가 왼쪽 얘가 오른쪽에서 확인을 안한 것 뿐이에요 그게 진짜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되겠어 안되겠어 안되지 왜 이쪽에 무슨 점이 이미 있으니까 첨점이 있으니까 아 그래서 얘를 a로 설정하는 게 맞고 a가 마이너스 1일 거야 그 함수를 제가 연결을 쭉 잘 해주면은 이렇게 가서 자 요렇게 일단 함수는 원래 있었고 이쪽에 있는 대칭된 얘가 달라붙어서 자 얘는 이렇게 있다 오고 이렇게 일단은 가시면 나오겠지 그리고 이 모양하고 이 모양 두 개는 뭐하다는 걸까 같은 건데 이 간격이 자 얘는 2다 이렇게 일단 잡히니까 자 너네 b값은 지금 그냥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결국에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지막 구하는 건 보세요 자 g라는 함수는 제가 뭐 색채 잠깐 해주면은 이렇게 된 얘가 일단 뭐가 될까 g야 자 그리고 마지막 구하는 거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a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빼면 1까지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자 얘는 g를 정적분 하자는 건데 어 얘는 지금 우함수 기함수는 별 상관이 없어요 자 왜 그러냐 얘부터 출발해서 g가 얘야 1까지죠 그치 1이니까 이거야 그럼 얘를 계산하려고 치면 이 함수 식을 알아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얘는 어디서 오셨나 보니까 여기서 오셨으니까 자 1부터 3까지 그냥 원래 함수로 뭐하는 거랑 똑같을까 적분하는 거랑 똑같아 이런 의미는 참 좋은 문제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부터 3까지 x의 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도 이제 필요 없어요 양수 쪽이니까 x의 dx가 되고 자 얘는 ln적분 깔끔하게 하려면은 얘 미분한 거 먼저 써버리세요 2x 2분의 1 이렇게 일단 되겠지 그래서 얘는 ln의 10 빼기 2니까 ln 5가 되고 2분의 1 붙으니까 2분의 1의 ln 5가 되겠죠 그 2분의 1의 ln 5와 똑같은 거는 ln 루트 5라는 것도 좀 잘 아셔야 될 거야 1번이야 자 5번 잠깐 보자 5번은 되게 좋은 문제인데 내가 요 얘기를 좀 잠깐 해줄게 그 문과 수업할 때 문과에 이제 수학 2가 있잖아 그 문과 수학 2의 함수라서 그 지금 문과 애들은 뭐 합성함수 역함수 등등에서 굉장히 잘하거든요 너네보다 잘해요 거의 완벽하게 파악하는데 단 미분을 못해 미분을 안 배워 합성함수 역함수 미분을 안 배우니까 그냥 함수만 주구장창 잘 파악을 해 그럼 너네는 미분을 하나 함수를 파악을 못해요 그럼 결국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거거든 근데 이제 나의 걱정은 뭐 내가 이제 얘기해 줘 내가 어디 얘기할 때 없으니까 나의 걱정은 내년이 진짜 걱정이야 내년 문과고 입과고 정규 과정에서 시험범위 함수가 들어가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 고1 과정이야 그 수능에 안 들어가 그럼 수능에 안 들어가면 너 기본적으로 뭐 안 하겠어? 공부 안 하죠 그 더 문제는 고1 수학에 순열 조합이 있어요 그리고 확률 통계는 중복 순열부터야 그럼 애들 ncr은 모르나 npi r은 아는 기적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식이야 아무튼 올해는 이제 문과 수업하면서 올해 문과에는 진짜 수학 잘하거든 그래서 이제 뭐 시험도 어렵고 등등 열심히 하는데 내년은 분명히 뭐 합성함수 역함수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를 거야 기대가 커요 그치 뭐 이과도 마찬가지 자 어쨌거나 내가 이 얘기를 좀 잠깐 해줄게 자 문과는 때 약간 좀 제한을 좀 해주는 사실관계가 뭐가 있냐면 f합성 gx 해가지고 k다 이렇게 탁 쓰면 합성함수 관련된 방정식이죠 자 이거 요렇게 일단 쓰자 방정식이야 얘를 푸는 거를 세 가지를 가르쳐 줘 1번 2번 3번을 가르쳐 주고 2번을 너네 쓰는 게 좋을 거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럼 걔는 정말 2번을 잘 써요 그 3번은 내가 얘기를 해줘도 일단 받아들이지는 않거든 그냥 그런 게 있었다는 건 알긴 할 건데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자 이게 단계가 뭐냐면요 첫 번째 얘를 그냥 생으로 대수적으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대수적으로 푸는 게 있다는 것은 너네 어릴 때 많이 하던 이제 요런 거 있잖아 함수가 복잡하네 gx를 t라고 치안을 하겠죠 그럼 너네 f의 t가 n은 k다 이거를 푸니까 얘를 먼저 풀고 그 t값에 대해서 얘는 g라는 거에 뭘 풀어버리면 될까 방정식을 풀면 된다 요게 일단 첫 번째야 근데 이거는 그냥 기어적 관점 없이 그냥 생으로 싹 다 뭘 풀어내겠다는 소리일까 방정식을 그냥 생으로 다 풀겠다 그냥 이게 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얘를 이럴 수도 있어 약간 대수랑 그래프를 섞어서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대수랑 그래프를 섞어서 생각하는 방법이 대응관계를 파악하는 거야 자 대응관계를 파악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러시면 되거든 대응관계를 파악했어 그리고 결국엔 너네 역추적을 하게 될 거고 자 이건 제가 자연계수업할 때는 사실 이거를 되게 많이 써보는 편이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대응관계를 그려보자 x가 g를 타고 가서 gx가 나올 것이고 f를 타고서 f 합성 g가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거야 얘가 k일 때 저 그럼 너네 이러면 되거든 결국에 뭐 그림이 있건 방정식이 있건 간에 fx가 k인 거를 풀어서 동그라미랑 x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대응되지 그리고 결국에 얘는 g가 동그라미고 g가 x인 걸 또 풀면 얘네들이 몇 갠지 또 알 수 있고 위치도 파악되니까 결국 대수랑 그래프를 동시에 있다는 생각이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안정감 있는 풀이 맞아요 이게 제일 괜찮은 풀이긴 해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때에 따라서 2번이 유리할 수도 있고 1번은 거의 자연계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식정리할 때면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내비두시고 2번하고 3번을 적당히 석대 자 잘 들어봐 3번을 내 자연계는 두려운 게 이걸 남용하시면 안 돼요 2번이 더 편할 때도 분명히 생기거든 그리고 잘 들어보면 2번하고 3번은 똑같은 얘기야 마치 지금 1번하고 2번이 똑같은 얘기인 것처럼 지금 이게 똑같은 얘기 세 번째 세 번째는 생으로 그래프를 관찰할 수도 있는데 그래프를 그리자는 게 아니야 우리 이제 단계별로 계속 쌓아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f라는 전체 함수 있죠 f라는 전체 함수의 정역은 x일까 gx일까 gx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작 gx가 f의 정의 역인 거를 생각하면서 그래프의 대응을 또다시 일단 볼 수가 있어 그럼 이제 느낌은 이거야 이 두 번째 방법은 그 대수적인 이제 그냥 풀이랑 그래프를 동시에 다 보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이 3번 그래프를 보는 거는 정말 그냥 생으로 그래프만 볼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내가 이거 두 개를 적자를 좀 소개를 할 거고 자 이거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문제 좀 보면서 일단 가자 자 5번 잠깐만 5번에서 두 개 함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fx라는 함수는 자 얘는 4의 sin의 6분의 파이의 x가 되고 자 여기 잠깐 보자 4의 sin의 6분의 파이의 x는 주기가 얼마인 상태일까 12인 상태지 자 일단 얘는 주기가 12인 상태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값이의 gx라는 함수는 절대값의 2의 cos의 k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일단 되어 있는데 자 k 값이 지금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 k에 따라서 이 높낮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뭐만 바뀔까요? 주기만 바뀌겠죠 자 일단 얘는 k에 따라서 자 주기가 바뀌고 주기가 k분의 2의 파이다 그냥 이렇게 일단 써놓고 일단 가자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x 값이 0하고 2파이 사이고 자에도 경계가 없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사이에서 잘 들어간 함수 hx가 hx가 f합성 gx다 이렇게 일단 되고 합성 함수야 근데 내가 그 요즘에 인문계도 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질문이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일단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고배미법에 대해서 사실 기계적으로 계산하다가 이제 의문점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질문을 하냐면 제가 고배미법은 왜 두 개 함수의 미분계수끼리의 곱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원래 고배미법은 그런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뭐가 그런 상관이 있을까? 합성 함수 미분이죠 합성 함수 미분만이 자 두 개 함수에 대응되는 그 지점 간의 미분계수가 뭘로 표현될까? 곱으로 표현되고 가장 프랙티컬한 얘기야 가장 실용적이라는 얘기죠 그쵸 가장 많이 쓰는 얘기야 무슨 말이야 이게 진짜 많이 쓰는 미분법이야 근데 어쨌거나 뭔 소리야 자 그래 나서 구하는 거 봅시다 자 오른 거 고르시고 자 기억 보세요 기억에서 묻는 거 k가 1일 때 자 함수 hx는 x는 3분의 2에서 자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일단 썼어요 자 여기 잠깐 보자 그럼 먼저 f를 좀 잠깐 그려주면 f 여기다 잠깐 그릴게 f는 주기가 12니까 이렇게 일단은 가고 얘가 6이고 얘가 3이고 얘가 9가 되고 얘가 12가 되고 이렇게 일단 잘 넘어가고 있을 거야 어차피 f는 뭐가 가능하실까요? 미분이 가능하지 자 미분 가능이야 자 g는 이걸 축에다가 그리면 조금 힘들어지니까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박스를 그려놓고 최대값이 원래 3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니깐 그걸로 일단 틀을 잡을 거고 자 얘는 이렇게 다 쪼갤게요 자 그리고 고생을 그려 그리고 절대값 씌워주면은 기다려봐 왜 아니 잠깐 이렇게 일단 그려야지 자 그럼 보세요 얘가 g야 이 점하고 이 점이 첨점이지 근데 얘는 풀어주면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3분의 몇 파일까? 2파이죠 자 여기 잘 들으세요 그 이때가 우리 배웠던 것을 좀 종합하면 그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미분 가능인데 얘는 3분의 1에서 미분이 안되지 그럼 봐봐 미분이 안되는 이유가 첨점이기 때문이잖아 왼쪽 오른쪽 미분계수가 상수로 다르니까 이 전체 함수의 미분계수가 그 대응되는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뭐면 될까? 0이면 돼요 그럼 식 안쓸게 그냥 가자 근데 봐봐 3분의 2파이는 F의 정역이 E의 치역이니까 얘죠 0이지 0에서 미분계수가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지 그래서 미분이 안된다는 결론이야 아 미분이 안되니까 얘가 맞아요 그치 미분이 안되는 거야 그럼 같은 논리를 너는 이렇지 않나? 자 확인 한번 해볼게 여기는 3분의 몇 파일까요? 4파이고 3분의 4파이서도 뭐가 안될까? 미분이 안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할 건 이거야 아 결국에 얘는 첨점인데 첨점을 제거하려면 그 대응되는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냥 얘는 미분이 안된 거를 확인해 준 거예요 얘는 이제 뭐 별 문제없이 다들 잘했겠지 자 그럼 ㄴ 보세요 ㄴ은 이렇게 일단 보자 자 k가 2일 때요 방정식 hx는 2라는 것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6개냐 라고 물었어 자 내가 이거 두 가지를 다 보내볼게 k가 2일 때니까 사실 이 함수가 모양은 똑같은데 그냥 저 사이클이 한 번 더 뭐 할까 그려질 거다 이 얘기고 그러면은 그림만 대략 그리면 이렇지 않겠어? 이렇게 된 거 여기까지가 있는 파이로 딱 씹힐 거고 얘는 이제 빵꾸 뚫려 있을 거고 자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일단 가시고 여기까지가 있는 몇 파일까? 2파이가 되고 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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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점은 계속 일단 유지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얘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방정식을 풀자는 거야 f합성 g의 x가 자 2가 되니깐 대응관계 그리는 거 먼저 보여드리면은 x에서 g를 타고 해서 gx가 될 것이고 f를 타고 해서 f합성 g가 되니깐 얘가 2인 거를 먼저 찾아주면은 자 보세요 얘가 지금 4야 얘가 2인 것은 지금 요 상태에서 얘부터 얘까지니까 1하고 뭐 밖에 없어? 5밖에 없지 그쵸? 근데 그럼 얘가 1하고 오니까 1하고 자 5가 대응돼서 2로 일단 가시는 거야 근데 보세요 g가 1이고 g가 5인 건데 얘들아 이 라인이 아까 얼마였어? 3이었고 얘는 얼마였어요? 0이었고 그 다음에 얘는 1이었어요 그치? 그럼 봐봐 gx는 5라는 거 풀었을 때 근이 애초에 있어 없어? 없잖아 5는 여기 있으니까 근이 없어 그럼 남는 거야 1과의 무슨 점? 교점인데 자 요렇게 한 사이클 갔을 때 3개니깐 나머지 사이클도 3개가 돼서 당연히 몇 개가 있을까? 6개가 있으니까 이것도 일단 괜찮은 방법이고 나는 사실 이거 괜찮다고 봐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그림으로 좀 비주얼을 좀 다시 만들어주면 이 얘기야 6개 맞죠? 자 맞아 여기 봐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그래프를 보라는 게 결국 이런 얘기야 자 보세요 전체 틀이 되는 함수가 f지 그치? 그럼 f를 제가 여기다 일단 그릴게요 자 f를 그려주면은 이렇게 sin 함수가 나오실 거고 얘가 6이고 얘가 12가 되고 여기가 3이고 얘가 0이고 이렇게 일단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자 기다려봐 저 합성함수의 전체 함수는 f인데 저 f의 정의역은 g에요 g라는 것은 자 결국 요 함수의 얘는 함수값이야 그럼 이렇지 않나 얘가 x축이라고 치면은 얘가 어차피 gx가 있을 거 아니야 gx가 결국 이 함수의 무슨 역으로 보셔야 그니까? 정의역이 되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일단 쓰자 얘를 이렇게 x축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0 맞춰서 이렇게 일단 가서 얘는 gx를 그리면 되고 이건 고1 수학이야 그럼 이러면 되거든 결국 이 얘기야 대단히 이게 아니에요 이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뭐 하자는 걸까? 돌리자는 거야 근데 나는 칠판을 돌릴 수 없잖아 너는 시험지에 돌릴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하게 그릴 수 있거든? 그리고 생각하는 거야 아 gx는 요 함수의 치역인데 치역인데 나는 이 gx라는 것을 이 전체 함수에 뭘로 사용하자는 걸까? 정의역으로 사용하자는 거니까 자 대응이 이렇게 돼요 x에서 gx에서 이거에서 다시 치역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최종값이야 그러면은 자 스케일 맞춰서 그릴 건데 자 요게 3이고 얘가 0이죠 그럼 요 안에서 자 그림이 그려질 거고 자 이제 사이클 그릴게요 얘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가서 나도 이렇게 그려 어쩔 수 없지 뭐 아 이렇게까지 할 거야 괜찮지? 그러면 봐봐 얘가 얼마야? 1이지? 얘가 1이야 얘가 4에요 맞죠? 근데 내가 원했던 거는 얼마인 거야? 2죠 최종값이 2니까 이거에 딱 2를 찾으면 돼 그럼 잘 봐봐 4의 sin의 6분의 파이의 x가 2가 되는 것은 sin의 6분의 파이의 x가 2분의 1이니까 x값은 뭐가 될까? 2가 되지 1이죠 1이지 잠깐만 그러니까 2일 때 요게 1이지 그럼 결국 이 얘기야 2에서 이렇게 거꾸로 떨어진 게 1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섯 개야 그럼 그는 뭘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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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신기하니?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쵸? 얘를 이렇게 돌리면 지금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는 단 그게 없었던 거야 얘를 대응을 그려서 방정식 푸는 과정만 없었지 결국엔 다 뭐 한 거야? 다 똑같은 거야 그럼 이제 나의 선택은 이거야 저도 저는 이제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균일하게 이제 이거를 자주 보여주는 편이야 왜 얘는 그래프가 확정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좀 편리하고 얘는 그래프가 확정되어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너네 간혹 이제 그 합성함수 다루다 보면은 F랑 G 중에 변수가 남아있는 게 있거든 그럼 그 상황이 뭔지 알아? 이거예요 그 맞춰서 또 접할 때 맞춤 사실 되기는 해 그치? 근데 그거 익숙하면 쓰는 거 굳이 익숙하지 않으면 안 써도 되나? 자 이게 무슨 구조로 잡히는 줄 알겠어? 자 한번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자 일단 똑같이 다 여섯 개는 맞아 자 그리고 나서 자 D급 볼게요 자 D급 별표 이 문제는 진짜 D급이 살렸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D급은 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 너네 그 함수도 보니까 절대값에 H의 X 빼기 K다 이렇게 일단 돼있죠 접어 올리는 거고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어 그럼 우리 주로의 생각은 이거 아니겠어요? H의 X는 K라는 방정식을 풀어서 얘가 그냥 접점이면 교점이면 미분이 안 되시고 자 얘는 접점이면은 뭐가 가능할까?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잘 판단하는데 이때까지 수능에서 썼던 99.9% 함수는 이걸 판단하는데 뭘 쓰냐면 H가 미분 가능한 걸 줘요 근데 자 이 함수 봐봐 H를 보면은 우리 아까 기억의 경험에서 이미 이 점하고 이 점에서 뭐가 안될 거라는 거 알고 있을까? 미분이 안되니까 이미 포함된 첨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야 잘 생각해보세요 첨점은 접어서는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첨점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곱해서 빨려져 0으로 만드는 것 밖에 없어 그럼 얘는 결국 이거거든? 얘를 카운트를 잘 하자는 것은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첨점은 좀 신경을 잘 쓰시면서 걔는 별도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자 이렇게 일단 해보자 ㄷ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의 갯수 알파 갯수 ak라고 할 때 a1하고 a2랑 a3하고 a4를 구하자고 돼 있고 a1은 절대값 hx-1이다 이거랑 똑같죠 어? 그럼 이렇지 않나 싶어 그래서 결국에 k가 1일 때야 k가 1일 때 h를 보자는 거니까 그럼 나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k가 1일 때는 여기서 우리 아까 처음에 그렸던 2만큼밖에 없지 그쵸? 그럼 너는 이렇지 않나? hx는 결국에 f합성 gx가 딱 1인 순간이니까 대응관계를 보고 뭘 보던가는 상관이 없으나 자 이렇게 일단 해볼게 이 그림이 이쁘게 그려져 있으니 얘를 활용을 하자 값을 구하는 것도 아니라 개수를 세는 거야 1은 여기 있겠죠 이게 아까 1이었고 1보다 더 작은 상태로 이렇게 가실 건데 한 사이클에서 끝날 거야 그럼 이 그림 다시 보세요 이렇게 선을 그음으로 똑같아 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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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첨점 2개라서 몇 개일까요? 여섯 개요 여섯 개요 뭐 하는지 알겠어? 그치? 그래서 얘는 미분이 안 되는 것이 여섯 개라서 a1은 6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얘 봐봐 a2는 그 니은 풀었잖아 이렇게 가니까 일단 한 사이클 가자 이거 교점 이거 무슨 점 이거 무슨 점 교점 얘 접점 원래 있었던 거 두 개 이렇게 토탈해서 몇 개? 네 개인데 몇 사이클? 두 사이클 그래서 얘는 뭘까? 8이지 어 아니야 아니야 하나 어? 아니야 a1은 a1은 한 사이클 야 괜찮아요 거의 참여정부 여기 보세요 잠깐만 봐봐 다시 a1은 여기까지밖에 없잖아 그치 a2는 이제 이게 두 개가 나온 거 그러니까 다 그리기 싫으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걸 발악하고 있는 걸 그냥 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지금 맞잖아 이거 이거 헷갈려 다시 a2는 이렇게 가니까 이거 이건데 얘는 접하니까 미분 가능 그럼 원래 있었던 거 해가지고 네 개짜리가 두 번 돌아가지 그럼 얼마? 여덟 개야 그랬을 때는 8이죠 얘는 괜찮지? 자 그 다음에 3일 때 봐봐 3일 때는 이게 몇 개가 생기겠어? 세 개지 그럼 그냥 3을 먼저 곱해놓고 가자 그쵸? 헷갈리니까 그리고 3일 때는 자 여기 일단 3이라고 치면은 3보다는 작은 값이 이렇게 일단 될 거고 자 이 그림에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보죠 결국에 이렇게 일단 가겠죠 그럼 너네 이거랑 이거 해주면은 자 얘는 원래 이거 이거 교점이고 첨점 두 개니까 몇 개겠어? 네 개겠지 그럼 결국 이렇게 되거든 네 개짜리가 세 개니까 얘는 얼마일까? 10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마지막 자 이거를 일단 잘 보셔야 돼 a4는 a4는 조금 이슈가 있어 4에서 하지 이렇게 했을 때 얼마야? 3이야 어? 근데 0하고 2파이가 열린 구간으로 빠져있어요 그럼 자 이 그림에서 내가 좀 다시 한번 그릴게 4인 경우를 내가 여기 일단 그려주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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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고 여기가 지금 0이야 얘를 그냥 그리자 되게 불쾌한 그림 아니야 이거? 헷갈리잖아 계속 반복되니까 어 머리 한 번 자 이렇게 일단 있죠 여기 빠져있어요 이거지 사실상 다 뭐하고 있어? 접하니까 구간 양글 따질 것도 없었어 그래서 이 문제 나이스 했던 거야 그치? 근데 이거 아닌가? 하나 두 개짜리가 이미 몇 개 있어? 네 세트 있으니까 이게 몇 개일까? 여덟 개지 그러면은 14 더하기 20하면 얼마겠어요? 34다 이 얘기야 그치? 그쵸? 그 애는 맞습니다 답은 ㄱ니 ㄷ이지 자 그럼 여기 봐봐 이거를 제가 뭐 나중에 문제 하나 나오고 그러면은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 굳이 나는 사실 이게 필요할 때도 분명 있어요 이렇게 보면 더 빠를 때도 있어 근데 이걸 또 남용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사실 그렇지 않냐? 이렇게 돌리는 거나 네가 지금 이렇게 본 거나 뭐 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알겠지?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그리고 기본 논리 자체는 만났을 때 교점이면 미분이 안 되고 접점이면 뭐가 된다? 미분이 된다 그냥 그 논리를 쓰는 거지 그리고 이 문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첨점을 뭐하자? 주의하자 여기에 있다는 문제 포인트지 괜찮죠? 고르기 때문에 보시고 자 그 다음 6번 별표 좀 치세요 1번 별표 공개 2번 별표 이런 문제는 잘 푼 사람은 되게 빨리 잘 풀고 못 푼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시험이 망해요 약간 그런 류의 문제야 그것도 문제이긴 한데 제가 하는 걸 좀 잘 듣고 얘들아 어차피 너네 납득할 수 있는 얘기만 해주거든요 필요하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 정도 센스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것도 되게 새로운 형태거든요 굉장히 신경이에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그림같이 A B의 길이가 1이야 나 그림 좀 그릴게 야 근데 너네 이거 우왕좌하면 안 돼요 이런 도형극화 문제에서 가장 1번도 찾아야 될 거는 무슨 사각형일까? 당연하죠 직가사각형이야 그게 일단 먼저야 그리고 나머지를 조지는 게 맞지 않을까 자 보니까 얘가 그림 잠깐 그려놓고 일단 생각해보자 자 문제 한번 봅시다 A B가 1이고 A B C가 90도인 직가사각형 A B C에서 C A B가 몇 도에요? 제가 90도래요 그래서 C A B가 지금 세타 A B C가 지금 90도고 C A B가 세타야 자 선분 A C를 4 대 7로 내분했대 그럼 약대는 좀 심통맞은 숫자지 그냥 뭐 그런가보다 해 4 대 7로 내분화했다고 그랬으니까 4K랑 7K랑 이렇게 일단 써도 좋으나 사실 구체적인 값이 구해지긴 해요 왜? 가장 큰 직가사각형은 여러분 보시면은 얘가 1이고 얘가 탄젠트에 뭐가 될까? 세타 얘는 시컨트니까 만약에 쓰려면 11분의 4의 시컨트에 세타 그래야 얘들 11분의 7의 시컨트에 세타 써지긴 하겠지 근데 잠깐 둬봐봐 구하는 거 잠깐 보니까 점 C에서 B 뒤에 내린 수선의 발이야 수선의 발 절대 그냥 주지 않을 거예요 수선은 그냥 내리는 게 아니야 그럼 너네 잘 생각해봐 여기서 수선을 내려서 지금 나와 있는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셨다는 걸까? 직가사각형이 되셨다는 거야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삼각형 C E B의 넓이가 S 세타니까 이 넓이를 구하자는 거고 S 세타인데 마지막 구하는 답을 보니까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 3승분의 S 세타니까 어? 자 저 넓이 시계는 0이 몇 개 들어있다는 소리니까? 3개지 그치 그럼 아직 도형 분석이 덜 끝났어요 왜 그러냐? 얘를 수선을 내는데 얘를 그냥 두시면 안 돼 여기서 이래도 괜찮을 것 같거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일직선 상에 있으면서 비율 관계를 줘버렸어요 그럼 일직선 위에 세 개 점이 있으니까 자 무슨 발을 떨구면 될까? 수선의 발을 떨궈보자 수선의 발을 딱 떨궈주는 순간 얘가 이렇게 있다는 대시고 얘가 수직인데 어?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오른쪽에 봤을 때 얘 있죠 얘가 또다시 무슨 사각형일까? 직가사각형인데 얘가 수선이 내려졌다는 것은 직가사각형의 빗변에 뭘 내린 걸까? 수선을 내린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닮음이야 그럼 여기서 내가 아마 드릴할 때 이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을 거야 각을 쓰기가 불편하면요 각을 새롭게 두시면 돼요 그럼 이 얘기거든? 내가 이걸 알파라고 두면 내 마음이야 그렇지? 내 마음이야 얘가 뭐가 되겠어? 알파야 그럼 너네 삼각형이 이렇게 써지거든? 얘 탄젠트임이 0이니까 얘는 좀 쓰자 이거 길이는 탄젠트의 세타에다가 코사인의 뭐가 될까요? 알파죠 그럼 넓이는 2분의 1에 탄젠트의 세타 탄젠트의 세타 코사인의 세타고 각이 아니야 코사인의 알파고 근데 각이 뭐야? 사인 알파지 자 그리고 어차피 답은 수렴하실 거니까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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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나눠주시고 세타고 이만큼은 어디로 잘 수렴하고 계실까요? 2분의 1이에요 잘 들어야 돼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해볼 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들어봐 어? 나 어쩌면 돼서 잘 봐봐 세타 0으로 갈 때 세타는 있는데 알파랑 알파 이렇게 일단 있죠 그럼 여러분 뭘 찾는 게 관건일까? 세타랑 알파 사이에 관계식 찾으면 끝나요 관계식을 어디다 엮을까 보니까 직가사각형 직가사각형 두 개가 붙어있네 얘를 공유하고 있어요 삼각비 세시면 끝나요 뭐 했어 새끼야 그럼 봐봐 얘가 4대 7이니까 얘는 11분의 4야 얘는 11분의 7이야 그쵸? 그러면 얘는 11분의 4의 탄젠트에 뭐가 되실까요? 세타요 얘는 11분의 7의 탄젠트에 뭐가 될까? 알파야 그리고 또 점검 세타가 0으로 갈 때 알파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관계식이니까 11, 11 지어도 되지 여기서 고3인 우진이는 이렇게 부를 것 같아 알파를 세타로 바꾸는 건 너무 역겨울 것 같아 난 반대일세 그러면은 이 정도는 기교급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세타랑 탄젠트 세타가 뭐 할까? 똑같지 뭐 여기 음향팀이 있어? 왜 이래? 자 그러면은 얘가 탄젠트의 세타는 4분의 7의 탄젠트의 뭐가 될까요? 알파죠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보자 탄젠트 세대랑 똑같은 게 4분의 7의 탄젠트의 알파가 되시고 코사인의 알파 사인의 알파 이렇게 되시지 않아? 보이세요? 보이세요? 들으세요? 봐봐 얘가 얼마야? 1이지 얘 얼마야? 1이지 그래서 이 곱하기 7분의 4가 답이에요 그치? 그럼 7분의 얼마야? 2죠 그럼 답은 얼마일까? 9야 답은 9야 됐어? 그치? 그럼 또 생각 아니 이거 너무 또 발상적인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또 할 말은 없지 뭐 근데 그럼 또 이제 또 약간 부정인 친구들 이러면 괜찮아 선생님 저는 저 세타를 탄젠트 세타로 바꾼 게 너무 싫어요 그럼 뭐 또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없지 그럼 만약에 이제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치면 뭘 하셔야 되냐면 알파를 세타로 표현하셔야 돼 이거 봐봐 저 식에서 탄젠트의 알파는 7분의 4의 탄젠트의 뭐가 될까요? 세타지 직가사각형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그리고 얘가 알파야 탄젠트 알파가 7분의 4의 탄젠트의 세타 이렇게 일단 잡히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루트에 49 더하기 16의 얘는 탄젠트의 제곱의 세타 이렇게 일단 잡히죠 괜찮아 계산돼 코사인 사인 곱하면은 49 더하기 16의 탄젠트의 제곱의 세타 이렇게 루트를 다 날라갈 것이고 얘랑 얘 곱하면 28의 탄젠트의 세타 그래야 해서 세타 이렇게 있지 좋아? 그럼 봐봐 이렇게 얘가 얼마야? 1이고 얘가 4라이지 7로 약분이 되죠? 그럼 7분의 얼마로 똑같을까? 4로 똑같아서 4분 똑같아요 근데 뭐 이 방인도 사실 당연히 할 수 있죠 그치? 결국 이거야 무리한 풀이는 아닌데 내가 아니 세타가 있는데 지금 너 2개를 뒤집을래? 아니면 하나를 뒤집을래? 이 얘기야 하나의 뒤집은 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 너는 이미 알고 쓰잖아 세타랑 탄젠트의 똑같은 거 쓰잖아 그 애들놈이 또 이거거든? 극한 계산할 때 뭐 마음속에 이렇게 하잖아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탄젠트 세타 나누기 세타 이렇게 나오면 그래 뭐 얘는 너는 세타야를 가면서 왜 가역 반응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치 않아? 계란을 구웠어요 녹이면 다시 계란이 될까? 아니지 근데 뭔 소리야 근데 얘는 되잖아 그치? 이 정도 기교는 기교급도 아니야 야 그렇다고 내가 뭐 이러지 0으로 갈 때 한번 상상해볼까? 점수만 0으로 가면 안 돼요 식을 완벽하게 써야 돼 그래 나 지금 모든 걸 다 무슨 생각해 의존에서 풀었어? 직과사격 올해까지예요 이거는 올해까지가 직과사격이야 이유는 내년부터는 코스사인법칙 사인법칙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삼각형은 다를 수 있어야 돼 올해가 기회예요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보고 좋은 문제죠 자 그럼 7번 봅시다 이게 뭐 그렇게 사실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 시간이 좀 부족했었는지 아니면 내 능력 부족인 것 같기도 하고 이 7번 문제가 정확하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사실은 내가 하루 종일 봐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 중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거는 애들은 분명 고민을 안 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애들은 아마 그걸로 그냥 답을 냈을 건데 난 이게 왜 그럴까? 진짜 실제 계산은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는데 결론은 의미 없음이었어 근데 뭐 어차피 나야 뭐 이제 내가 이거 말고 하는 게 없으니까 하루 종일 너희들 대신에다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이제 뭐 각 잡고 해봤어요 그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오히려 이제 이 문제 마지막 결론적인 포인트를 얘기해 주면은 어 너는 6월 달 시험 30번 기억나지 사인 3승을 적분을 못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거랑 비슷하게 자 마지막에 내가 아마 유러닝과 드리어 할 때 이 얘기 한번 했었을 거야 적분을 시키는데 1차식 분에 1차식을 적분을 시키면은 자 얘는 그냥 적분이 안 되니까 식을 일단 뭐 해야 될까? 나눠야 돼요 근데 얘는 얘도 마찬가지야 2차도 마찬가지고 3차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나오면은 저 상태로 적분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조립제법이나 나머지이나 등등 해가지고 식을 직접 나누시면은 다항식 남을 거고 나머지는 자 1차식 분에 상수니까 무슨 적분이 될까? LN 적분이 되지 그렇게 가셔야 되고 그냥 이거를 포인트를 잡아서 문제 설명드릴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근데 당황스러운 거 이거야 만약에 뭐 15번에 16번쯤에 갑자기 뭐 정적분 묻는데 X 마이너스 1분에 뭐 3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막 해가지고 이제 막 가 뭐 이제 1을 이렇게 있다고 치자 뭐 이제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이거 지금 그냥 막 쓴 거니까 얘랑 이쪽이 인수분해가 돼서 이게 으악 하고 날라가는 게 제일 특수한 경우야 근데 걔는 나머지가 뭐일 때일까? 0일 때지 그럼 나머지가 0이 아니면은 분명히 답에 LN이 들어있을 거예요 당연하지 그치? 그러면은 결국에 조립제법이면 직접 나온 과언에 있다는 식을 자기는 분리시켜서 얘네들 싹 다 나누어서 따로 뭐 하셔야 될까? 계산하셔야 되고 이게 일단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아직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지 그쵸? 그거를 좀 잘 기억해 놓으시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최고차의 개수가 이거 혹시 계산해봤으면은 계산하면서 이게 막 욕이 나와요 근데 뭐 이제 어쩔 수 없어 그치? 자 일단 문제 확인 한번 해보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야 자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자 1인 3차 함수가 돼요 자 그러고 나서 함수 GX가 있어요 자 GX를 내가 한번 써볼게 자 GX는 문제에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부정적분이야 근데 뭐냐면 지금쯤 되면 이 부정적분 표현도 그냥 함수를 나타내는 방식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고 자 표현을 보니까 0부터 X까지의 자 절대값 T 플러스 1분에 그리고 나서 F의 T야 이거의 D의 T다라고 일단 돼 있으니까 자 먼저 이제 알 수 있는 정보를 추합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G의 0값이 뭐가 될까요? 0이에요 그리고 G' X라는 저 전체 함수의 도함수 안쪽에 되는 함수가 될 것이고 절대값 X 플러스 1분에 FX다 해가지고 일단 나올 것이며 그리고 자 또다시 일단 알 수 있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얘가 일단은 뭐인 걸 알았어? 도함수인 거 알았지? 근데 이 절대값을 괴롭히려고 쓴 게 아닐 거야 얘는 항상 무슨 수련소일까? 양수지 아 그럼 저 함수 전체 함수의 증감은 F의 부호에 따라서 일단은 바뀌지 않을까? 이거를 일단 알려준 거겠지? 자 등등 일단 함수만 보고 일단 이 정도 알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이제 가번 보세요 G'의 E가 뭐래요? 0이지? 천천히 일단 하나만 볼 게 없어 G'의 E야 집어넣자 3분의 F의 E가 0이에요 그럼 3분의 F의 E가 0이라는 것은 너네 F의 E가 뭐라는 소리일까? 그 하나를 알아낸 거야 어? 이렇지 않나? F의 E가 0이라는 것은 3차 방정식 또는 3차 함수 어차피 인수가 3개일 건데 그 중에 X-1이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것을 하나 주신 거랑 똑같으니까 얘는 얘 나름대로 그냥 잘 쓰시면 되겠다 그럼 내가 식을 조금씩 완성을 좀 해나가면은 인수 단위로 먼저 하나 쓸 수 있으니까 쓰시고 만약에 더 이상 인수 단위로 못 쓰겠다고 치면 저 뒤에는 그냥 2차씩 엮어 써버리면 되니까 걔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범 보세요 모든 실수 엑셀에서 엑셀에서 G의 X가 뭐 이상이래? 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그럼 얘도 결국 이 얘기한 G라는 함수는 G라는 함수는 0 이상이 일단 되셔야 돼 그럼 G라는 함수의 최소값이 뭐라는 소리일까? 0이에요 근데 분명히 상식조를 엮어지게 만들겠지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럼 G 0값이 0이면서 잘 들어봐 얘가 0 이렇게 일단 있을 건데 물론 또 다른 0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최소는 일단은 0에서 가져야 되는 거 확실한 거야 아 그래 그 최소값이 뭐라는 소리일까? 0이잖아? 그리고 순에서는 이 등호가 있으면 분명히 등호가 이제 포함된 등호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서 아 그러면은 얘가 G 0값이 0이라고 치고 얘가 최소를 가지려고 치면은 자 잘 들어야 돼 절대 이렇게 스르륵 통과할 수는 없어요 그치? 당연히 뭐 하셔야 될까? 접해야 돼 아 그래서 그림상으로 아 너는 이렇구나 그럼 또다시 알 수 있는 거 난 G의 일부를 그린 거야 G 프라임 0이 뭐가 될까? 0이죠 그래서 G 프라임의 0이 0인 거를 알았어 미분 가능함수니까 그럼 G 프라임의 0이라는 것은 2분의 아니야 F의 0이 뭐라는 소리일까? 0이니까 또 알아냈어요 X 하나 또 알아냈어 그치? 저기까지 왔어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요게 중요한 거야 지금까지 뭐 하는 거는 너는 이제 누구나 일단 짜맞추고 왔다 갔다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 우수했던 건 뭐냐면 나머지 하나를 모르잖아 모르는 거 뭘로 잡아야 될까? 미지수로 일단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박스 밑에 보니까 이런 얘기에요 G 프라임의 마이너스 3의 값이 무슨 되래? 최대지 어 그럼 봐봐 G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을 구하려고 치면은 2분의 F의 뭐가 될까? 마이너스 1이지 어? 그럼 봐봐 2분의 F 마이너스 1을 구하려고 치면 F가 완성이 돼야 돼 근데 나는 인수를 두 개나 알고 있으면 뭐는 모를까? 하나를 모르죠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C다라고 두시고 그럼 요기서 짜증과 화학 분노가 심이라 오르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이럴 수 있거든요 그 애들 입장에서는 아 너는 0이구나 그래 얘는 2구나 그리고 압도를 당하는 거야 왜 압도를 당하냐면 C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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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가 몇 개일까? 5개인데 절대 그리지 않을 거라는 거야 절대 그리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리지 않을 거니까 압도 당하지 말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데 자 보세요 너네가 생각하는 뭐 나름 특수한 경우라고 치면은 당연히 C가 이게 되거나 이렇게 일단 돼서 겹치면 너무 좋겠지 근데 그러기 전에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돼 아직 수능에서 이관차를 물어본 적은 없어요 잘 들어봐 얘가 안쪽에 들어 있죠 G가 항상 항상 0 이상이 돼야 돼 그럼 너네가 얘를 저 안쪽에 있는 저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지만은 얘가 항상 무슨 수는 맞을까? 양수는 맞죠 만약에 만약에 F라는 저 3차 함수가 0에서 이렇게 일단 지나가고 있잖아 그러면은 0에서 출발해서 어차피 얘는 양수니까 값에만 0에서 일단 부호 0에 안 줘요 오른쪽으로 가면 계속 무슨 수가 나오고 있을까? 양수니까 괜찮아 근데 이렇게 왼쪽으로 가잖아? 어? 안 되죠? 아 되죠? 미안 그냥 끄덕이지 말고 비판적으로 생각해 이거 봐봐 왼쪽으로 가면은 얘는 음수인데 함수값이 계속 무슨 수야? 음수지 그래서 양수가 돼서 자 여기서 이제 요 판단이 들어가는 거야 0 왼쪽에서는 무조건 부호가 무슨 수가 되셔야 될까? 음수다 이게 일단 결론이에요 어? 그러면은 C라는 것은 왼쪽에 있을 수도 없고 여기 있을 수도 없고 결국에 이거냐 이거냐 이거 해가지고 몇 가지 케이스 남을까? 세 가지가 남아 자 다시 이 얘기야 만약에 얘가 0이고 얘가 C라고 둬보자 그럼 너는 이렇게 있다는 가서 뭐 여기 2다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0에서 출발해서 얘가 F야 당장 왼쪽으로 가는 순간 죽어요 무슨 수 나오니까? 음수 나오니까 아 그래서 결국에 0의 왼쪽에서 무조건 부호가 음수가 돼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만 통과하셔야 되고 그리고 남은 2점하고 2점 또는 2점에서 일단 만날지 접할지는 모르겠으나 케이스가 몇 개일까? 3개인데 나는 이 다음부터 얘가 이제 납득을 잘 못하게 된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자 해보세요 식은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너무 많아질 것 같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애들은 아마 찍었을 것 같아 그럼 결국 뭐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일단 되실 거고 그리러 나서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C가 되니까 자 이게 무슨 대가 될 때일까? 최대가 될 때야 그럼 내가 지금 나름 판단했을 때는 C값은 0이면 절대 안 되고 0보다 작아서도 안 돼요 C는 뭐보다 크면 될까? 0보다 그냥 큰 거니까 어? 굉장히 거슬려 열린 국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이제 따졌던 건 뭐냐면 이거를 사실은 세 가지로 나눠야 되거든요 C값이 0하고 2 사이일 때랑 C가 2일 때랑 C가 2보다 클 대로 나눠줘야 되는데 다 나눠서 계산하니까 굉장히 띨박해지고 목록이자 계산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따진 게 맞냐면 혹시 이거를 물어봤으면 사실 뭐 이것도 이제 수학적으로 판단한 방법 중에 하나니까 내가 하는 거 좀 납득을 좀 잘 봐 얘가 최대 1대를 알고 싶어 근데 얘는 C에 관한 몇 차식일까? 1차식이야 그럼 이제 저것만 잠깐 C에 관한 그래프를 그려주면 마이너스 3 C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일단 갈 거잖아 근데 C는 어차피 0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만 가지 이 중에 최대니까 그래도 C가 최대한 뭐에 가까우라는 소리일까? 0에 가까운 상태를 가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뭘 하자는 소리일까? 되나 안 되나 보자는 소리야 그럼 내가 처음에 짰던 전략은 뭐냐면 C가 0하고 2 사일 때랑 C가 2일 때랑 C가 2보다 클 때 사실은 몇 가지로 나눠야 될까요? 세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분노가 침으로 오르고 화가 나 나는 싫어요 왜 그게 싫으냐면 봐봐 C가 0하고 2 사이면 0하고 C가 2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자 얘는 F를 그린 거야 C가 2였다고 쳐봐 이렇게 일단 되는데 자 그리고 C가 2보다 크면은 0하고 2랑 C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가지 자 우리 왼쪽은 해결이 됐으니까 왼쪽은 무시 오른쪽에서 어차피 분모에는 얘는 계속 무슨 수예요? 양수지 그치? 그럼 계속 쭉 가서 자 얘는 저 정적분 값이 0이 되게 보시면 되나? 또 3차 함수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 분모에 뭐가 있으니까? 1차식이 있으니까 그럼 결국 이러자는 소리야 출발해서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이쪽에서 음수니까 깎일 수 있지 근데 단순히 3차 함수만 결정이 안 되거든? 왜? 여기 보시니까 뭐가 있어? 1차식 있으니까 아 결국에 올라가시다가 깎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쪽은 또다시 무리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왜 이 판단을 사실 이게 수학적으로 맞다고 보냐면 시가 일 땐 계속 무슨 수예요? 양수지 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쥐가 0 이상이니까 이 경우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뭔지 알겠어? 밤 밤 밤 얘랑 얘를 따져야 되는데 나는 이 값이 최대일 때니까 시가 최소일 때를 보여줄대 근데 이미 이거일 때는 0 이상인 게 너무나 확실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건 써서 계산하면 실제로 계산이 그냥 터져요 그럼 남은 건 얘 아니겠어? 그치? 남은 건 얘가 되고 얘는 결국 이걸 보자는 소리야 0부터 2까지 적분을 쭉 하다 보면은 쭉 하다 보면은 올라가다 보면 깎여서 내려갈 수도 있고 안 내려갈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저지선 0이잖아 그럼 결국에 0부터 2까지 저 G라는 함수를 저 함수 있죠? G가 아니고 G2죠? G2는 0부터 2까지 절대값의 T플러스 1분에 F의 T가 될 것이고 얘를 적분해서 얘가 뭐 이상인 거 풀으라는 소리일까? 0 이상인 거 풀자 이 얘기야 내가 보기에 이 논리가 맞는 것 같기는 해 이거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걸 이렇게 혹시나 일단 소개하는 걸까? 이걸로 하루 종일 고민해봤어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너네 봐도 맞는 것 같니? 맞겠지 뭐 그렇잖아 자 논리를 잘 봐야 돼 얘랑 얘랑 얘를 다 확인을 하셨어야 됐는데 얘는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 어차피 나는 전제가 이거야 이거의 값이 최대 1대니까 C가 작은 상태 1대를 봐야 되는데 이미 C가 2일 때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은 얘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지 이제 얘를 조지면 되는 거고 얘보다 2보다 작은 값이 여기 분명히 또 뭐 할 수도 있다는 소리일까?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계산을 하는 것만 남았어 계산하는 거 남았는데 G2 값은 얘니까 이거 보자 인테그라 0부터 2까지 X 플러스 이거 X로 일단 쓸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저 식이 있으니까 X 마이너스에 그리고 나서 자 X에 X 마이너스에 DX다 이렇게 일단 되죠 근데 마지막 묻는 값을 잠깐 보면은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F에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 F 마이너스 쓰자 근데 나는 이제 이거 문제 낸 사람이 그냥 내지는 않았을 거잖아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생각 여기서 일단 했어요 왜 F 마이너스 1일까? 왜 F 마이너스 1일까? 얘들아 머리를 써야 돼 왜 F 마이너스 1일까? 이거에 뭐예요? 나머지예요 그치? 무슨 말 야 봐봐 이게 F잖아 F 마이너스 이거에 뭘 물어보는 걸까? 나머지지 그치?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계산할 때 당연히 뭘 해보셔야 될까? 얘는 나눠야 된다는 거지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하겠습니다 도전 봐봐 얘를 계산할 때 다 하진 않을 거야 기다려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실제로 얘를 다 전개를 해 그리고 조립제법을 써서 목만 빼내고 나머지는 따로 쓰시면 돼요 그럼 이렇지 않나? 0부터 2까지 후루루루 해가지고 2차씩 나오겠지 맞죠? 거기다가 X 플러스 1분에 나머지가 F의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0 이상인 걸 계산해서 실제 풀어버리시면 돼 그리고 내가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해봤는데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상태가 이게 있거든? 어? 애들 입장에서는 결국에 다항식을 적분하게 될 거니까 얘가 0하고 2인 게 거슬릴 수도 있어 한 칸 무슨 이동시키면 될까? 평이동시키면 자 이렇게 일단 돼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겠지 그쵸? 그 애는 X 플러스 2분에 자 애는 F의 X 플러스 뭐가 될까? 1이다 이렇게 일단 될 거고 여기서 후루루루 해가지고 계산을 막 해주면 후루루루 막 나올 거고 그리고 결국에 우암수 기암 날아가는데 내가 하다가 약간 현타가 온 거는 야 자 생각해봐 어차피 우암수 기암 정적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기암수야 기암수긴 한데 어? 이차수는? 이차식 이차식 상수니까 이차식만 딱 날라가는 아주 미미한 효과가 생겨 뭔 말인지 알겠어? 가성비가 좋은 계산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이대로 계산이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시험장은 집이 아니야 시간이 제한되어 있거든 너무 기교를 쓰면 안 돼요 그냥 가는 것도 방법이야 그쵸? 계산해 주시고 그저 계산하시면 N값이 마이너스 4가 되고 M이 4가 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잔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눌 때 직접 나누어도 되고 무슨 재법 써도 좋을까? 조립 재법 써도 좋다 이게 일단 결론이지 계산을 하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의미가 있었지 뭐 자 이 정도 다 얘기하고 안녕 네 감사합니다.